호인 반 AfQué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, czł대입니다. 오늘도 찾아온 한칸블록, 술래조끼 귀요미 버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ょㅣ 아니아니요, 얘들아, 오늘 우리는 귀요미야 왜냐면 우리 mitt 나 귀염이 아 hacia essional 제가 잠때립니다 오늘도 찾아온 한칸 블럭 술래조끼 귀여우미 버전 아니야 아니야 얘들아 오늘 우리는 귀요미야 왜냐면 우리 오늘은 아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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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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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때리면 안돼요 그래 그래 얘들아 친구들 때리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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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우리는 그래 그건 나쁜 짓? 나쁜 짓이야 오늘 우리는 상남유치원의 유치원생들이야 그래서 상남유치원? 상남유치원이었어 상남유치원 자 우리는 오늘 야 우리 교가 부르자 상남유치원 유치원 누가 나 있었어? 얘들아 야 여기 주변에 상 뭐있냐 태백상 야 얘들아 얘들아 이바다 얘들아 그만 불러 그거 그만 불러 그거 너무 컨텐츠 파괴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야 이 주변에 항 뭐있냐 항남 항남 야 왜 오늘 이제 병아리 꽃가옷을 입고 여기 놀이타워 궁전같은곳에 살거에요 한명씩 들어가줬으면 좋겠어요 들어갔어요 오케이 내가 먼저 오케이 나아가 가 응응 그렇지 저도 갑니다 여러분 렛츠고 네 여러분 저희가 여기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수연 초우 연달하더 잠뜰 그럼 바로 번쩍암 그래 야 야 뽑아 야 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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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시끄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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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줄방 아 무서워 어? 야 수연이다 으아아아 맨날 처음이 나야 수연이다 수연이 자 여러분 끝나할 때마다 처음인거 같은데 오늘은 딸기 우유 절박한 포션 삐약삐약이 있는데요 이 삐약삐약은 쓰면은 그 뿅뿅 모두에게 닭이 딱 되면서 다같이 빨라져요 그 대신 모두의 위치가 보이겠죠? 이건 공통으로 또 한 번밖에 못 씁니다요 그니까 되도록이면 초원에 쓰면 안 되지 그렇죠 우리는 전후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에게는 우정이 있어 우리에게는 우정이 있다고요 얘들아 여기 저 저 담장 안된다 담장 어? 저기 네 누나 수연님 잠시만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그거 안돼 그거 저렇게 저렇게 그 얘들아 얘들아 그거 안된다 아 수연님 마지막에 여쥐세요 제발요 수연님 제발요 저 여기 있을게요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여기 있을게요 저 여기 있을게요 바로 찾았어 여기 있을게요 저 연다 어딨는지 알아요 오케이 오케이 같이 우리 같이 찾아봐 같이 찾아봐 같이 찾아봐 같이 찾아봐 같이 찾아봐 도망가 버릴거야 여기 있어요 여기 위에 수연님 거기 나 없어요 저거 낚시에요 야 저 뛰었어요 수연님 저거 낚시에요 아 진짜 있었어 진짜 있다고? 저거 참 수연님 낚시에요 저거 나 죽여요 저거 아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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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했어 알았어 알았어 안 그럴게 안 그럴게 오케이 찾아봐 찾아봐 나 눈썹이 안 좋은거 알잖아 응 그래 내가 찾아볼게 지금 써야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이걸 이걸 지금 왜 써 여기 수연님 이제 여기 이제 닭 있는데 찾으면 되십니다요 아니 누가 썼어요 이거 어딨어 닭 있는데 어 저기 있다 저기 저쪽에 걸리기 전이어서 야 너 진짜 너무했다 이거 공통 그거다니깐 요쪽에 있네요 사람이 여기 닭 닭 여기 있네 저기 있네 저기 저기 아니 잠시만 이거 진짜 이거 너무 합니다 어 아아 나 저건 마시고 있었다 아 뭐야 뭐야 gliorda 어디갔어 어디 뭐야 오 난 역시 더럽긴 하랴 으악 놓쳤잖아 너 니 니는 왜 거기서 나와요 니는 왜 거기서 나와요 마자 왜 거기서 나와요 니는 왜 거기서 나와요 엉 redesign 어.. 도유도 어디갔어 어디? 뭐야? 난 역시 evidence 도착찼잖아 니..님이 왜 거기서 나와요? 니는 왜 거기 있냐 왜 거기서 나와요? 니는 왜 거기서 나와요? 저 여기있었는데 어디있었는데? 뭐야 이거? 뭐야이라고? 아이고나 소구나 noise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나만 안 보여? 왜? 하하할 잠깐만 이거 쓸 수 있잖아 여드름 간 눈 처리! 하핳 잠깐만 야 니 바닥 옆에 있는데 수현아? 봐봐 아악 잘 피했는데 이거 진짜! 아 진짜 이거 잘 했는데! 와아아아악 진짜 아 진짜 아쉬워 이거! 아악 진짜 야 그렇게 아쉽냐? 그렇게 아쉽냐고 이거 근데 시현오빠라 가능했던거임 아 그런건가? 오케이 저기 있구마아아 움직이는거 다 부어구마아 나의 머리도 고맙지다 아 내가 연다라도 살렸다 진짜 아 참 대기인 덕분에 살았다 그치 내가 너라도 살리고 진짜 간다 우리팀이 이겨야기 때문에 첫판부터 익스트림하구마 내가 너라도 살리고 이거 너무 어려워 메비 나 술래잡기 시키지마 너 잘했어 지금 한명밖에 안남았어 굳이 힌트를 주자면 삐아기들이 힌트라고 삐아기들이 시끄럽다고? 삐아기들이 힌트라고 삐아 아 나 소리 너무 질렀더니 목아프네 지금 누구남음? 지금 연다 혼자남음 아 연다만 남았어? 벌써? 자 일단 여기있고요 수현이 어딨나 볼게요 아이 수현아 거기다 그런 데 없어 여기 아니야 오케이 알았어 내려갈게 여튼 삐아기야 답은 삐아기한테 있어 수현이 그 발광 남았어? 아니 없어요 발광 두개야 아니 아 이거 분노! 분노.. 분노.. 리액션 힌트야 리액션 힌트야 ㅎㅎ 우와 수현아 너 뭐하는 거야 수현아 이제 시작이야 수현아 이제 10초 10초 남았을 때 발광돼 수연아 저기 저기 저기! 보인다! 보인다! 거리가 멀어! 거리가 멀어! 와 바다 옆에 있었는데 나 혹시 이번에도 마이너스 1초 되는 줄 알았다 야 여긴 역시 내 눈썰미는 아무도 못 따라가 막다듕질이었어 초면 뭐해 사람을 못 찾는데 야 수연아 그래도 마지막에 네가 여기로 여기로 이상한 데로 안 빠졌다면 바로 옆에 미로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연달을 찾았을 거라고? 아 그래? 아니 근데 삐아기들 때문에 너무 헷갈렸어 삐아기들이 연달님인 줄 알았을 때 좀 아 그래? 아 여튼 여러분 첫판부터 벌써 아주 재밌었네요 그럼 다음판 바로 가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두 번째판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! 렛츠고! 도망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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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과연 초초님은 몇 명이나 잡으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앞에 아직 못 숨고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누구야 누구! 누구야 누가 못 숨고 있어 아직도 지금 180도다 자 갑니다 여러분 시작! 저요? 출발! 저만 하시는 거예요? 자꾸 덩쿨해서 떨어지셔서요 안쓰러워가지고 도망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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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혀 모르겠지? 하하하하하하 조용히 있었는데 야 뭐야 폭력적 테디 배열 뭐야 자기는 와 와 숨은 줄 알았는데 지금 들켰던 거야 와 아니 근데 저기 계단에서 혼자서 계속 떨어져봐 역시 박훈은 수영 너무 심각하게 계속 떨어져갖고 자 일단 술래님이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동동동동 한 번 보고 한 번 보고 술래님 발광 한 번 씁시다 지금 딱 타이밍이 적절한 것 같구만 너가 잡혔으면 좋겠다 잡투루 나 여깄구나 조용히 하게 조용히 하시게 오 초우 왜? 왜? 초초우 지금 안쓰면 큰일날텐데 라라라라라 여러분 저는 여기 그래 지금 써 한 번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 어떻게 두 개야 T 뭐야? 채팅 T 아니거든요? 양손들기 F F 아니면 너가 설정해놓은 양송 대기 키를 해야지 어 저기 있다 라돈이 뭐야 뭐야 라돈이 짜원 진짜 와 라돈이 짜원 와 라돈이 짜원 와 라돈이 짜원 진짜 라돈이 짜원 왜 그래요 라돈이 야 초초우 나 잡으려고 야 초초우 나 잡으려고 뛰어내셨다 갇혔다고 저기 아니 저 갇혔어 이거 빨리 빼주세요 야 니가 알아서 나오세요 바보야 에이 에이 바보 아 이거 너무 화가 나네 한 번 더 쓴다 한 번 더 쓴다고? 어? 어 뭐야 누가 야 누가 삐약이 썼어 야 누가 삐약이 썼어 삐약이 누구야 나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아 나 아닌데 나 쓸 이유도 없어 게다가 난가? 쩔겠다 나 안 썼어 잠깐만 설레야 지금 안녕? 조우야 여긴데? 여긴데? 하하하하하하 뭐야 아니 이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이거 어떻게 들어가? 우와 이렇게 가서? 하하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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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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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1분 남았어 거의 야 이제 시간 없다 삐약이들 잘 찾아가자 아 찾아야 돼 조우야 맞아 굿마 포션 뭘까? 자 초우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위에 어디 있는 걸 내가 봤는데 어? 누굴까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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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나 진짜 아무리 봐도 난 럭키가이인 거 같아 전판부터 진짜 나는 정말로 쩌는 거 같아 제발? 솔직히 라더님 인정이다 야 봐 진짜 내 실력 오늘 인정합니까? 잠틀림? 아니 나는 라더는 못 받고 연다 봤는데? 다 떨어져 더러워 오 잡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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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잡혔다 이건 잡혔으면 돼 막달은 길이야 져가? 거기 막달은 길이야 제2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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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 이제 하나 남았다 이제 하나 남았다 어딨어~? 어딨어? 그런 데 없죠? 자 연다 과연 어디 있을까요?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궁궁궁 자 라더 있던 자리에 그대로 있지 그래 나 옆에 있던데 쏘 연다 어? 보인다! 근데 거리가 너무 멀어 이거 저 위에 있네 이거 올라가면 잡을 수도 있어 잡을 수도 있어 여깄네 보이잖아 보이잖아 어이거 아깝다 와 야 연다 아까 라더 바로 밑에 층에 있었어 초호야 그네 밑은 어디고 숨을 데가 없잖아 아니야 있었어 있었는데 너가 바로 그냥 위로 올라왔어 맞아 아까 처음 그거 발광 쓸 때 라돈님 바로 앞에 있었는데 못 잡았어 맞아 맞아 나 그때 죽는 줄 알았는데 아 나 뚫언니 그거 때렸는데 막힌 게 더 웃겨 아 때렸는데 벽 뒤였다고 쟤 바보여 완전 나보고 나보고 여기서 어디서 뛰어내렸는데 나 완전 그 뒤에 있었어 자 여튼 여러분 자 그럼 마지막 판 바로 가보도록 할까요 고가씽 고고씽 고고씽 자 여러분 대망의 마지막 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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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뜰술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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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 대장 잠뜰이 이거 뭐야 아 뾰로퉁한 눈초리가 있구요 아 알았어 알았어 너는 꼭 잡는다 내가 진짜로 확 야 황수현 제보하는 사람 내가 진짜 황수현 제보하는 사람 내가 살려준다 어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근데 오늘 이게 너무 귀엽네요 이거 뾰루퉁한 테디베어 너무 귀여워 이거 뭐야 이걸로 어떻게 쳐 폭신폭신하겠다 그니까 근데 그걸로 잘 쳐지더라 그게 딱딱해요 눈이 아 그게 딱딱해? 아 딱딱해요 그거 내가 한 한시간 동안 걸렸어 갑니다 여러분 저는 가겠습니다 폭력적인 테디베어와 함께 이쪽으로 갔지 황수현 황수현 잡으러 갑니다 수현이가 여기 어디로 갔던거 같은데 어딨지 어디서 뛰어내렸나 우리 수현이 나 올라오 Christina 나 올라오는 것 보고 뛰어내렸나 오오오오 optedAl 오오오오오ㅎㅎ 어디갔지 오오오 수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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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보 받습니다 오오 아주 가까워 아주 가까워 오오오 네가 제보하면 않됩니다 나의아 엄청 가까워 아주 가까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제보하는거 sons 야 일단 수연이들 찾아야 겠어 뭐죠? 발열빈다! 발열빈다! 어떻게 저기 갔어? 저기 있네? 야 어떻게 저기 갔지? 저기 어떻게 간거야? 야 저기 어떻게 간거야? 야 어딜 길래 그래? 어딜 길래 그래? 여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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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뾱뾱뾱뾱 삐약이! 삐약이 못 샀지롱 와 나 진짜 무서운데 와 나 진짜 무서운데 여기에 누가 있던데? 기분 탓이었나? 어디 어디? 모르겠네 얘네 도대체 이런데 어떻게 가 있는거지? 와 나 진짜 무서운데 일단 올라가보자 여러분 뭐야 아 잠깐만 타이밍 재고 있었냐? 야 아 피하기 쓰마는 까비 까비 아 피하기 유도하게 그냥 둘걸 이 위에서 좀 정편에 잘 못 잡는 줄 알았더니 순식간에 두 명 한 번에 갔네 자 일로 뛰어볼게요 네 일로 뛰어 절로 뛰 누가 너 친구 아니지 방금? 와 나 순간 와 나 순간 소가 점프하게 돼 잠뜩이 난 줄 알았어 야 너는 내가 무조건 잡는다 아니 와 진짜 너가 우리 집에서 소랐어 소가 점프했는데 잠뜩이 난 거 아 여긴데 우와 정형 아닙니까? 스킨물치가 갑자기 점프하는데 그런 식으로 나오시겠다 오케이 라더님 근처에 풀이 많아 어 소 있는 데를 찾으면 되지 뭐 그치 어 오 아 진짜 야 어딜 음 자 초초 하나 남았나 싸워볼까요 여덟 야 초 진짜 못 찾겠다 어 뭐야 어딨어 도대체 어디길래 어 이러면 야 뾱뾱뾱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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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와 이런 데가 있었어? 뾱뾱 야 야 잠깐만 내가 마지막이지 몇 초 남았어 1분 1분 뾱아 뾱아 아아 뾱이 뾱 너 왜 이렇게 느리게 쓰지? 아이템? 야 뾱이 야 야 아우 나 느려 어우 아우 야 너 그래봤자 혼자야 와 근데 이거 도망갈 수 너가 살 수 있을 것 같아? 아니 왜 지나고 그래 갑자기 어? 살려주세요 내 칭찬 3개 해봐 칭찬? 응 음언니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얼굴도 이쁘고 똑똑해 그래 잘 들었다 아이씨 아아 역시나 역시나 뭐 뻔했어 어 어 시청자분들은 다 예상하고 있었을거야 내가 저런 사람들 때문에 인간불신에 그러는거야 여러분 마지막판 너무 깔끔히 이겼죠? 우리 귀여운 테디웨어 아 깔끔한 통수였다 알았어 야야야야야야 이기지도 못할거야 왜 넘기는거야 귀엽다 자 여러분 여튼 오늘은 한칸블럭 술래잡기 이것도 유치원생 이렇게 삐아기 복장하고 저희가 한번 즐겨봤는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삐아기들아 지켜줘 다음에 또 어떤 컨셉을 했으면 좋겠는지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재밌는 한칸블럭 술래잡기 찾아뵙도록 하죠 안녕